서산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서산발전협의회는 지난여름 폭염과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. 올해로 열 번째 실시되는 농촌 일손 돕기 행사는 서산시의회와 농협 등 기관단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0m 제곱미터 생강밭에서 생강 수확작업을 실시한 뒤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